춘천 월드레저대회가 다음 달 24일에 개막이 됩니다. 춘천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2013세계레저총회와 경기대회 성공 개최 효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 춘천 월드레저대회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닷새 통한 춘천 송암스포츠다운을 레저의 열기로 달굴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춘천시민가 레저 동호인입니다. 지난 2050년 열린 레저총회와 경기대회가 관람과 전시 위주였다면 이번 대회는 참여와 체험을 통해 레저를 확산하는 레저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대회 예산은 지난 대회 절반 수준인 27억 원. 불필요한 국제 행사와 프로 초청을 줄인 반면 순수한 생활 레저인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축제 형태로 컨셉을 잡았고요. 또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량 늘렸습니다. 인라인 슬라럼과 수상스키, 웨이커 보드 등 인기 무리라는 일부 국제 대회는 올해도 이어집니다. 특히 풋살과 족구궁도 등 일반 생활체육 종목을 포함해 67개 종목이 닷새 동안 잇따라 열려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최대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일부 생활체육 단체와의 불효파함은 남은 기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2년 전 세계 레저총회와 경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세계적인 레저 도시로 자리매김한 춘천시가 성공 신화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